국내 대기업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이 최근 4년 사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중국 내 생산법인이 있는 113개 사에 320개 법인을 대상으로 2016년 이후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이들 법인의 총 매출은 지난해 103조 9,825억 원으로 2016년 대비 27.5%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내 한한령과 미중 무역 분쟁, 중국 생산 경쟁력 저하로 인한 생산 시설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 업종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중국 법인 매출이 스마트폰 생산 중단 결정에 따라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